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중요한 건 경제공동체라는 그런 말을 쓰는 것 자체도 매우 위험천만하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경제공동체라는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탄핵시키고 구속을 시켰는데 2004년 노무현이 탄핵이 딱 들어갔을 때 기각 사유가 뭐였습니까 마누라가 돈을 그렇게 얻어먹었는데도 대통령 본인이 뇌물을 받아 먹지 않으면 이거는 탄핵을 인용할 수 없다 뭐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탄핵이 기각이 되고 이해창 총재가 부문향을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경제공동체로 뒤집어 씌웠어요 몇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정유라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식구입니까? 딸입니까? 조카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최소원의 딸이야 최소원씨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식구입니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최소원씨의 딸 정유라가 삼성의 말세마리를 산 것도 아니야 지원받은 거지 엄연히 따지면 지금 뭐 봅슬레이던 비인기 종목들 있잖아요 뭐 양궁이던 양궁은 뭐 현대가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삼성이 승마를 맡고 돈 많이 들어가니까 기업마다 하나하나 맡아서 후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정유라가 말세마리를 빌려 탄 걸로 갖다 산 것도 아닌데 그거를 60억으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징역을 토탈 45년입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고 박 대통령이 받아 모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거 갖다 60억 원을 뒤집어 씌운 검찰의 수사는 잘 된 거냐 이거죠 그럼 이런 것도 재조명을 해서 잘못됐다는 걸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문대하고 관계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구속을 시키던 이래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맞는데 그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지만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아무리 이거를 뇌물로 엮으려고 해도 다른 거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청렴함은 좌파들도 알고 있는 거고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김수남, 이영열의 특수본에서 최초의 태블릿 PC를 조작을 했지만 1PC를 2PC는 유성열 한동훈에 조작한 거고 이 뇌물까지는 덮어씌우기엔 좀 그러다 그래서 어쨌든 특검에서 덮어씌운 건데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온갖 찌라시로 국민들은 속였지만 정치적으로 탄핵은 시켰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잡지 못했고 받은 게 1원 한 장 받은 게 없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 다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왜 구속이 됐느냐 이게 지금 보면 장시호 문제도 요즘 많이 터지잖아요 이 장시호가 위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김영철 검사 특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했고 그거를 이재명 문재인이 범죄를 덮어버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경제공동체로 엮을 만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위증교사를 시킨 거죠 장시호가 뭐라고 법정에서 위증을 했습니까 우리 이모가 나한테 그러더라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 자택에 10억 원의 동무치가 있다 그거 가지고 유라하고 우리 손주들하고 갖다 써라 이게 경제공동체로 결정적인 증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고 최소원 씨가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위증으로 밝혀졌고 그 당시 팔딱팔딱 뛰었죠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소원 씨가 무슨 소리냐 돈이 있으면 너희들이 가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한번 뒤져봐라 돈 한 푼 있는가 실제로 했잖아요 안 나왔잖아 그런데도 대통령을 타내시키고 구속을 시켰던 거예요 위증으로 특검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사줘 사줬다 이것도 무시기말이냐 아까 그것도 별개죠 K미르스포 주재단도 공동으로 운영했고 대통령 측은 집값 대납은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온갖 전 언론의 찌라시를 인용해서 특검이 그냥 그대로 국민들에게 속이고 발표를 하고 수사 보고를 하고 이 XX 했고 심지어는 최소원 씨 핸드폰을 압수한 적도 없으면서 압수했는데 모두 다 L자 패턴이다. 그래서 장시호가 들고 온 태블릿 PC도 L자다. 고로 논리적으로 제1 PC인 JTBC가 첫 번째 보도한 그 태블릿 PC도 L자니까 다 최소원 거다. 이렇게 그냥 대놓고 여러분들을 속였던 게 당시 특검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르제단과 K스포츠 재단이 설립되는 과정도 박근혜 대통령은 몰랐어요. 증거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 보시면요. 지금 다 팩트로 드러났지만 경제수석인 안종범이라는 놈이 있잖아요. 그 놈이 햄먹으려다가 걸린 사기 미수 혐의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건이 불거지고 그러니까 문고리 산민방인 정호성 비서관이 문화 스포츠 재단 쪽은 이제 최소원 씨가 좀 아니까 자기 딸이 평생 또 승마를 했고 또 그런 관련 사업도 했으니까 최소원 씨에게 물어본 겁니다. 야, K미르스포츠 재단 이거 상황이 좀 심각하다. 박 대통령이 보고한 것도 아니에요. 박 대통령이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야. 최소원 씨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게 심각하니까 좀. 근데 최소원 씨가 그때 이제 들춰본 거예요. 그랬더니 미르제단, K스포츠 재단에 최소원 씨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인가 있었고. 근데 다 누구냐. 안종범과 안종범의 그 졸개들 있잖아. 그 박헌영이라든지 차은택 이런 애들이 기업에 돈 뜯으려고 사기치고 다 그런 식으로 안종범이 주도가 돼갖고 했던 게 이제 K미르스포츠 재단인데 이걸 갖다 또 막 박 대통령하고 또 엮었고. 우리가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K미르스포츠 재단으로 돈을 해먹으려고 그랬다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단이 한두 개입니까? 박정희 대통령 관련 유경수 여사 재단부터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기념 재단도 있었고. 사실상 모든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거 말고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소원 씨는 돈이 원래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돈이 그게 필요해갖고 이런 사기를 쳤겠냐 이거죠. 물론 지금 다 드러났지만. 근데 팩트는 어쨌든 안종범이 본인이 해먹으려고 서울 최대 스포츠 운동선수 애들 차은택이라든지 박헌영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똘마니로 삼아갖고 기업들 등쳐먹다가 미수에 그친 그런 사건이 K스포츠 미드 재단이에요. 그거 다 뒤집어 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 최순실의 돈 장시호 법정에서 증언 이런 기사도 쭉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증언도 다 있고 위증을 했다는 판결문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고. 근데 지금 요즘에 문재인과 문다에 대한 그 핵심적인 사건의 본질이 이스타항공 관련 문재인과의 커넥션. 또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이 얘를 갖다가 내가 알기론 단수공촌으로 전주에다가 꽂아준 걸로 아는데 국회의원으로. 얘는 원래부터 이상직이란 애가 이스타항공을 운영하면서 2000년 초반부터 주가 조작범위죠. 이런 놈을 갖다가 이제 단수공촌을 해서 말이 많았는데 돈을 받고 안 받고도 중요하지만 그 시기를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제가 저번에도 방송을 해드렸다시피 이 문재인이 이상직에게 뭐 국회의원도 해주고 대가로 해준 게 이 시기상이나 그런 정황을 보면 딱딱 들어봤거든요. 그 이상직이가 문재인에게 권력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많은 혜택을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문재인의 사위 서모 씨. 그 뭐 항공 관련해 아무런 커리어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연봉 1억씩 줘가면서 또 오늘 사설을 보면 문다에가 태국인가? 거기 있을 때 월세를 350만 원씩 얘가 대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월세가 350만 원이면요. 태국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 지금 상황에서 호치민에서 월세 100만 원 이상만 내도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 시설 각종 이런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쇼핑센터까지 있는 아마 어마어마한 그런 아파트에서 한 150만 원만 줘도 100에서 150만 원만 줘도 한 달에 살 수 있거든요. 그럼 350만 원이라면 월세가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국 같은 데서 월세를 350만 원을 내고 살았다. 그걸 지원해줬다. 야 이건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뭐 청와대 같은 데 살았다라는 거야. 뭐 청와대보다 더 좋은 거지. 막 수영장 있고 정말 호요식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의 사위인 서 모 씨에게는 아무런 항공사 관련 커리어도 없는 애를 갖다가 연봉 1억씩 조감해.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재인 가족 비리 감싸려면 박근혜 대통령 경제공동체 판결문부터 봐라. 문다의 뭐 아들? 아들의 핸드폰까지 태블릿 PC인지 휴대폰까지 들춰봤다고 하는데 야 압수수색할 때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뭐 현직 대통령이야 문재인이가? 국민들이 네 애비 때문에 얼마나 힘드게 살아 지금. 뭐 핸드폰 들춰볼 수 있는 거지. 야 채소원 씨 제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가갖고 채소원 씨의 손주가 무슨 죄가 있니? 3족을 멸해버리겠다고 한 그런 인간들이야. 그게 네 애비 밑에 부하놈들이 한 거지. 문다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을 뇌물수수의 피해자라고 적시를 했는데 뭐 당연한 겁니다. 제가 뭐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기사를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 문재인과 이상직의 커넥션과 이상직과 문재인 딸 문다의 그리고 문다의 남편 문재인의 사위죠. 서 씨에 대한 이런 커넥션들을 연결해보면요. 이거는 기부 행테이크 정도가 아니라 대가성으로 했다라는 게 너무너무나 정황적으로 명백해요. 그리고 금액도 보세요.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이것도 다 문재인이가 해준 거고. 임명 후에 서 씨가 받은 월급. 임명 후에 문재인의 사위인 서 모 씨에게 항공사의 커리어도 없는데 채용을 시키고 1억을 주고 또 집세 등 2억 2,300여만 원을 줬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뇌물로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의 부부가 문재인과 김정숙이가 딸 부부의 생계비 일부를 부담해 왔었는데 서 씨의 취업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된 만큼 타이 이스타젯 이스타항공 채용 자체가 문재인에 대한 직접 이익이 된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이상직에게 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고 받는 게 있어야죠. 기부 앤 테이큰 네 이놈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당신의 딸 그리고 무능력한 네 사위에 대해서 내가 집도 마련해 주고 항공기도 왔다 갔다 공짜로 다 타게 해주고 당연히 또 퍼스트 크레스 탔겠지. 그것하고 다 공짜로 무료로 왔다 갔다 혜택을 주고 항공사 경력도 커리어가 하나도 없는 문재인의 사위 서모 씨에게 연봉 1억 원을 줘가며 월세 350씩 태국에다 때려봐가지고 이런 금전적인 혜택을 줬다. 이거는 너무 명백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수사만 한다고 해서 잘한다 이렇게 너무 해서는 안 돼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집어넣어도 돼요. 이번 주에 문재인 부부를 부른다 그러는데 김정숙하고 구속수사하면 되는 거야. 도주의 의료 증거인면에 명확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해야 되고 전주지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만약에 제 생각이 맞다고 하면 나라를 위해서 조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작하지 말고 문재인은 조작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터뜨려서 본인들 영전을 하세요. 나라를 살리고 영전하시고 조작을 하면 안 돼. 문재인은 조작할 필요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조작이 필요했지. 왜냐? 조작을 안 하면 탄핵 사유가 안 나오고 구속시킬 명분이 없으니까 저렇게 장시호를 시켜서 위증을 시키고 교사에서 법원에서 위증으로 구속을 시키고 증거를 조작해서 탄핵을 시키고 구속을 시키고 근데 문재인은 조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수사만 제대로 하면 돼요. 눈치 보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